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해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난 아마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다스리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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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